안녕하세요 살풀이춤 97호 임해방류 이수자 김명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치1문화센터 역삼2문화센터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주종목은 살풀이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살풀이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풀이춤은 우리의 전통춤이죠 그 춤 속에 우리의 얼과 우리의 문화가 모두 깃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살풀이춤의 음악은 비선곡으로서 비선곡이라고 하면 아주 슬픈 곡이죠 그 비선곡에 맞춰서 한을 나타내는 마음에 있는 한을 토해내면서 추는 춤입니다 그러면서 살풀이 장단, 끝 마무리에는 자진머리 장단으로 바뀌는데요 그때는 그 한을 흥으로 전환시켜서 추다가 마무리 짓는 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해방류, 한영숙류를 가장 많이들 추는데요 또 도살풀이 물론 춤도 있죠 특히 임해방류 춤은 굉장히 여성미 그러면서도 시원한 정중동의 맛과 멋을 가지고 있는 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살풀이 춤을 출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풀이 춤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서 우선 발을 많이 하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디딤, 영어로 말하면 원스텝이죠 한국말로 하면 디딤, 그 다음에 투스텝은 겹디딤 그리고 까치체라는 발동작이 있습니다 디딤, 겹디딤, 까치체 그리고 또 우리 춤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춥니다 그러니까 사방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을 앞발로 찍어서 돌기도 하고 또 뒤꿈치를 찍어서 돌기도 해서 좌우 앞뒤를 다 사용하는 춤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동작을 좀 많이 쓰는 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체 동작으로서는 상체 동작으로서는 평사위라든가 그 다음에 사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등의 여러 가지 동작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살풀이 춤에서는 맺고 푸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맺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푼 다음에는 또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해서 맺는 것 이런 동작들을 다 맺는다고 하고 푼다고 하면 내 몸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맺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맺음과 푸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풀이 춤의 특성으로서는 정중동의 춤이라는 거 정중동 정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에는 그리움, 슬픔, 애절함 이런 것이 정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중을 거쳐서 동으로 나갑니다 동은 뭐죠? 이게 뻗는 춤이죠 그래서 그 정에서 가장 그 자기의 추고자 하는 춤에 그 감성의 변화를 잘 이끌어내야 멋들어진 살풀이 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살풀이 춤은 좀 아까도 제가 설명 들었지만 발과 그 다음에 상체, 팔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발, 바닥에는 항상 본드를 붙였다 본드를 붙이면 어떻게 걷죠? 무겁게 걷죠 한국 춤은 무겁게 쳐야 됩니다 무겁게 그래서 본드를 붙였다 생각하고 발을 무겁게 쓰시고 그 다음에 팔을 올릴 때는 팔을 쭉 끌어 올릴 때는 팔 위에다가 뭐를 얹었다? 쇳덩어리를 얹었다 저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하체와 상체가 무겁게 써야 된다 한국 무용은 무겁게 써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항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풀이 춤은 배우기에 쉬운 춤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무용 전공자로서 수십 년을 한국 무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 살풀이 추면 춤을 출수록 참 어려운 춤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살풀이 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지만 세월이 가고 또 추면서 계속 살풀이 춤의 오묘한 매력에 빠져서 살풀이 춤을 추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임해방류 살풀이 춤의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저의 설명과 함께 살풀이 춤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음악과 함께 살풀이 춤을 같이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쪽을 바라보고 씁니다 객석에서 봤을 때 상수 여기를 상수라고 하고 여기를 하수라고 합니다 상수 쪽을 바라보고 수건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엄지로 이렇게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수건이 잡으면 이렇게 되고 상수 쪽을 바라보고 씁니다 춤은 섰다 굴신의 연속 동작입니다 계속 섰다가 오금을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또 섰다가 오금을 굴리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섰다가 굴신 들어 올려 턱 한번 더 이 수건을 잘 뿌려야 됩니다 수건의 테크닉이죠 섰다가 굴신 들어 올려 턱 하나 첫 박에 첫 박에 내려가면서 요렇게 무릎을 스쳐서 올라갑니다 요렇게 시작 근데 우리가 꼬치장을 찍어 먹을 때 요렇게 찍어 먹죠 그래서 꼬치장을 턱 찍듯이 꼬치장을 찍어서 올라가고 왼쪽 뺨을 스쳐서 앞사선에 놓고 앞사선 보고 딱 서야 돼요 무릎을 펴서 섰다 굴신 발바닥을 비비고 뭐하고 발바닥을 비벼요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바닥을 비벼요 섰다가 굴신 발바닥을 비비고 그다음에 내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꿔 섰다가 굴신 발바닥을 비비고 오른발에 뿌려 뿌렸다 감았다 겹디듬 하나 딱 서야 돼 맺어야 돼 맺고 그다음 뭐야 풀어 이렇게 풀어야 돼 섰다가 굴신 올라가 아고 맨발을 디디면서 올라가 아고 그다음 오른발을 디디면서 뿌려 뿌려 덜커덩 덜커덩은 뚝 떨어지는 거야 뿌렸다 덜커덩 발바닥을 비비고 그다음 왼발 앞꿈치를 찍어 찍어 또 발바닥을 비벼 비비면은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상수를 봐 왼발 자 사체가 됐죠 사선 왼발을 딛고 겹디듬 겹디듬은 투스텝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자 왼발을 모아 눌러 발바닥 비비고 앞사선 오른발 나가고 왼발에 굽혀서 많이 굽히고 뿌리고 오른발 놓고 이거 조금 어려요 난이도가 까취채로 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갔다 뒤에 오른발 나가고 맨발을 뒤로 오른발에 몸통을 틀어서 사선을 보고 까취채로 가고 맨발을 뒤꺼 눌러서 또 겹디듬 저 상수를 보고 겹디듬 왼발을 뒤꺼 또 비벼 계속 비벼 이렇게 방향 갈 때 또 왼발로 서 서 서면 돼 눌러요 이게 날려서 가지고 와 근데 이때 섰죠 날려 손끝이 날려서 굴신하면서 이렇게 몸에다 모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른발로 딱 서 서 그 다음에 중이에요 서 이쪽으로 가서 아이고 밀어내 여기다 아이고 괴로워라 표현해 봐요 섰다 오른발로 섰다 괴로워라 밀어내고 발바닥을 비벼 무조건 왼발 앞꿈치로 찍어 눌렀어 왼발을 뒤집고 오른발 맨발 까취채로 가서 뿌려 오른발 물러 이제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를 해물하고 그래요 오른발 나가고 맨발 나가고 앞사선으로 던져 뒤로 던지면서 날리면서 밀어내 맨발 뒤에나 눌러 그 다음에 쥐어 이렇게 어깨짓 쥐으면서 어깨에 걸쳐 던졌다 던졌다 그러니까 밀어 옆으로 미오려 옆으로 낙가채 까취채를 하면서 던져 오른발 왼발 꽃발 꽃발이라고 그래요 까치발이라고도 하고 가지고 와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에 살짝 검지로 잡아 밀어내 오른쪽으로 숙이니까 왼쪽이 올라갔죠 양손으로 뿌려 또 오른쪽으로 뿌려 뒤로 가면서 날라가 날라가면서 사르르르 오른발로 서 딱 오금을 굴리면서 돌아가 이렇게 풀어 맺은 거를 풀이며요 계속 풀어요 그 다음에 왼발 나가고 오른발에 멈추고 끌어와 아이고 내 사랑 해봐 시작 아이고 내 사랑 포근하게 가지고 왔다 여기에서 이제 상의가 안 벗겨져 어떻게 돼요 쭉 끌어당겨야 돼 힘있게 쭉 몸에다가 붙어서 던지고 또 덜커덩 떨어지고 맨발을 딛고 또 겹디지 살짝 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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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해서 머리 위로 쭉 던지고 왼발 뒤로 덩달아락 쭉 끌어올려 쭉 끌어올려 오른손을 또 왼발 오른발 계속 뒤로 나가 그 다음에 발을 물렀다가 왼발 포인 물렀 까치채로 갑니다 맨발을 뒤꺼 또 까치채로 가서 머리 위에서 뿌리고 쭉 달려와 쭉 뒤로가 잠걸음으로 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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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듯이 올라가 밀어내 던져 오른발 왼발 나가고 가만히 있지 이걸 풀면서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양손을 완전히 풀었죠 또 까치채로 가 여기에서 아유 싫어라고 밀어내 밀어내면은 앞사선으로 보게 되어있죠 여기에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필터처럼 아이고 배야 내리고 왼발 뒤로 눌러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쭉 왼발 오른발 왼발에 감어 아니 풀어 뒤로 가면서 던져 던지고 걸치고 눌러 누르는데 이렇게 양손이 앞뒤로 이렇게 돌리는거에요 돌려서 내려 제자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수건을 놉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느린 장단 까지에요 그리고 이제 앉은 사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자진 머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과 함께 보였던 그 춤사위를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섰다 눌렀다 섰다 들어 올렸 더 하나 눌러서 쭉 끌어올려요 왼쪽 뺨을 스쳐서 앞사선에 오른발로 서고 물러주면서 발바닥을 비비고 왼발로 섰다가 발바닥을 비비어서 뒤에 보고 겹디집 오른발 쭉 눌러주세요 맨발로 쭉 올라가세요 오른발 뒷고 뿌려 덜커덩 발바닥을 비비고 왼발 찍어서 눌러서 발바닥을 비비고 왼발로 눌러서 밀려들어가 밸먹고 발바닥 비비고 오른발 서고 왼발로 눌러요 많이 눌러요 뿌려 뿌려 업 까치채 하나 눌러서 쭉 끌어올리고 오른발 뒤로 왼발로 오른발 몸통 틀어서 까치채로 왼발발 밀려들어가 겹디집 왼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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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쓰세요 날리세요 겨드랑 겨드랑 사위 아이고 괴로워라 감정을 표현해요 왼발 찍어 왼발 디뎌 오른발 왼발 까치채 오른발 왼발 뒤로 갑니다 뿌려 뿌려 날려 밀어내 왼발 왼발 쓰고 지스면서 걸쳐 뿌려 얍 까치채 쭉 끌어올려 꽃발 왼발 뒤로 가고 오른발 살짝 검지로 잡아 오른쪽으로 밀어냈다 반대로 올라가 던져 던져 팔자 날라가 팔자 포근하게 한 4점 밀어내 왼발 오른발 멈췄다 끌어 끌어당겨 쭉 가슴에서 던져 뿌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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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기꺼 겹디지 어서 가슴이 하늘을 향해야되 항이 나와야되 왼발 눌러 오른발 오른발 끌어 올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금 굴리고 포잉 까치채어 왼발 까치채어 앞 쭉 끌어 달려가 뒤로 옆 옆 바지듯이 맺었다 풀어 오른발 왼발 양손 풀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눌러 까치채어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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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야 아웃 아웃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야 이러죠 맺었다 풀칠해 쭉 밀어내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에 맺어 맺은거 풀어 뒤로 물러나면서 뿌리고 걸치고 위아래로 살짝 돌아 나루 죽었나 죽었나 밀려 들어가 나루 얻어 나루 앞을 봅니다 밀어내세요 나루 가만히 앉아요 다리아파트를 참으면서 다리아파트를 참으면서 다리아파트를 참으면서 자 이제 왼쪽걸이 대거 밀어내 앞으로 밀어내 앞으로 밀어내 머리 쭉 끌어당겨 왼쪽 어깨를 들어 왼쪽 어깨를 들어 표현해야 돼요 하늘 오른손 왼손 놓고 밀어내 가슴을 다리아파트 머리 사위 크게 검지로 살짝 잡아요 오른다리 세우고 사선으로 자 겹디딤 겹 디딤하세요 멀리 바이 바뀌어 하나 이제 흥스럽게 얼씨구 절씨구 가지고 왔다 겹디 셋 하나 둘 밀어내 밀어내 가지고 와 메꿔 계속 겹디 줌으로 갑니다 하나 머리 바이 콕콕 콕콕 뿌려 열 뿌려 계속 뿌려 오른발 왼발 찍고 계속 돌아가 계속 찍어 머리 위에서 뿌려 맨발 오른발 얼씨구 절씨구 하나 밀어내 밀어내 총 사위 하나 방향 바꿔서 계속 슬라이드로 바꿔 수건을 오른발 왼발 던지고 모아 하나 눌러 머리 위에서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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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모아 뿌려 하나 방향 바꿔서 뿌려 뿌려 걸쳐 걸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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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오른발 왼발 뿌려 계속 겹디 줌으로 가는 거예요 던져 던져 낚아채 어이 낚아채 낚아채고 돌아 멈추고 축하 버거 훈 축하 찌개 추구 축하 자, 이제 눌러줍니다. 깊이 쭉 끌어 올립니다. 겹디디 밀어줘 끌어와 밀어내고 오금을 많이 굴려서 덩달아라 오금을 계속 굴려줘야 돼요 춤이 아주 한과 흥과 먹과 쾌가 있는 우리의 전통 춤 97호 살풀이 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